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네 그죠? 아 정말 너무 하늘이 어쩜 이렇게 풀어올 수가 있나 싶고 이거 코로나 때문에 세계가 깨끗해졌다더니 그래서 더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보세요 이제 우리 28쪽에 보면요 연기법에 대해서 이렇게 단순하고 심플하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한다 이것이 없음으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죽비가 있고 내가 생함으로 죽비가 생한다 내가 없음으로 죽비가 없고 내가 멸함으로 죽비도 멸한다 내가 있음으로 이 세상 만물 모든 사람 모든 존재 이 세상은 이 말씀 드렸죠? 우리 생각에는 이 세상이라는 독립적인 실체가 원래부터 역사 이래로 이렇게 살아왔었고 실체적인 이 삶이 원래가 있었고 내가 태어나면서 잠깐 이 속에 뛰어들어와서 살다가 간다 내가 가면 이 세상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런데 나는 나 혼자 왔다가 나 혼자 가는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연기법에서 보면 내가 있음으로 이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 전체가 내가 있어야 이 세상이 있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있고 또 내가 생함으로 내가 태어났을 때 이 세상도 생겼습니다 내가 생함으로 이 세상도 생겼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 세상도 없고요 내가 멸하면 이 세상도 멸합니다 우리 생각과 완전 다르죠? 나라는 존재라는 게 어떤 독립적인 실체로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 이 우주 만물 만상도 독립적인 실체로서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삶의 진실 뭐 우주의 신비 삶의 비밀 이게 무엇이냐 진실이 무엇이냐 삶에 대한 진실이 무엇이냐 우리는 삶에 대한 진실을 모르니까 모르고 알고가 뭐냐면 우리는 삶이 뭔지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딱 보이는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느낌 감정 생각 의지 이런 것들을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 몸이다 내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사실은 이걸 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바깥에 이 몸 바깥에 있는 것들은 이제 남들이 되고 세상이 되고 내 바깥에 있는 또 다른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런 쪽인 무명이 뭐냐면 이걸 나라고 판단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떤 독자적인 내가 여기 원래 있어 세상이라는 것도 원래 있어 그런데 내가 이런 독자적인 내가 세상이라는 원래 있던 세상에 내가 뛰어들어왔다가 살다가 갔어 이렇게 실체적인 관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내가 있음으로 세상이 있고 세상이 있음으로 내가 있어요 내가 있음으로 세상도 생하고 내가 멸하면 세상도 멸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마음으로 나를 포함한 내 몸도 내 느낌 생각 감정 모든 것 또 이 세상 우주 일체 만유 모든 것들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 어떻게 태초에 우주가 만들어졌느냐 한 생각 일어나는 게 태초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태초고 지금 이 자리가 시작이고 지금 이 자리가 우주의 끝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이것이 만들어졌느냐 이런 어떤 독립적인 실체가 원래부터 수억 년 수조 년 전부터 이 지구가 있어 왔고 지구가 이렇게 탄생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 지구는 멸망할 거다 그것이 아니라 이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내가 있음으로 우주가 있습니다 우주는 실제 여러분이 우주라고 하는 모든 것은 내가 본 거죠 본 거 아니면 들은 거 아니면 만져본 거 아니면 생각한 거 저 달나라가 있어 별이 있어 은하계가 있어 이거 생각한 거잖아요 아니면 하늘을 보면서 아 저게 우주구나 하고 본 거거나 본 거거나 생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연기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을 좀 자상하고 소상하게 하기 위해서 이 초기 불교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연기라고 했잖아요 이 연기법을 조금 더 이렇게 설명해도 보고 저렇게도 설명해보고 하면서 불교 교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 육군 육경을 합쳐 십이처라고 하는데요 눈깃고 현문뜻과 색상형 미축법이 있다 그러잖아요 나를 우린 눈깃고 현문뜻을 나라고 여기고 바깥에 있는 거 색상형 미축법이라고 느껴요 내 눈이 있어서 바깥에 있는 것들을 보지 내 귀가 있으니까 바깥에 있는 소리를 듣지 내 몸이 있으니까 무언가를 만지지 내 의식이 있으니까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그런데 부처님의 말씀은 십이처럼 반야심경에서도 무안입이 서신의 무색상형 미축법이라고 하는 게 이 십이처럼 본래 없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본래 없는 거예요 눈도 본래 없고 보이는 것도 본래 없어요 보는 것, 보이는 것이 본래 없는데 본래 없는데 어떻게 있느냐 인연이 화합할 때만 있다 눈을 빼고 바깥 대상은 없습니다 바깥 대상에 다 있어도 그걸 보는 자가 없으면 바깥 대상은 있다고 할 수 없어요 보는 내가 없으면 또 내 눈은 있지만 보이는 것들이 하나도 없으면 이 세상 위에 우주가 하나도 없으면 내가 또 이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다는 것은 눈으로 인해서 이것을 보는 거죠 눈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으므로 눈이 있는 겁니다 서로 의존했을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즉 인과 연이 화합해서 즉 이게 이제 내 손바닥이라는 원인 또 이 죽비라는 원인이 있어요 이걸 이제 화합을 시켜줍니다 인과 연을 화합을 시켜줘요 두 개를 작용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접촉하게 만들어요 육군과 육경을 서로 마주치게 만든단 말이죠 접촉하게 만드는 인연 따라 이렇게 인연 따라 소리라는 과가 만들어져요 결과가 만들어진다 인연은 인연 따라 결과를 만들고 나서 그 결과는 바로 이렇게 사라집니다 이렇게 소리처럼 생겼다 바로 사라지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좀 오래 이런 것은 좀 오래 남겠죠 한 10년, 20년, 50년, 100년 갈 수도 있고 인연을 화합해 주는 것에 따라서 모든 것들은 인연 따라 만들어지고 인연이 다하면 사라질 뿐이다 근데 이 갈대 비유를 들은 것처럼 갈대가 두 개가 이렇게 이렇게 인연이 돼야지만 서 있잖아요 하나가 없으면 나머지도 없는 것과 똑같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내가 있으므로 세상이 있고 눈이 있으므로 보이는 것이 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무수히 많은 인과 연에 의해서 잠깐 인연 따라 만들어졌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물질적인 모든 것도 인연이 화합해서 만들어졌다가 인연이 다하면 그냥 없어지죠 우리 몸도 우리 몸도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이 다하면 사라집니다 이 세상 모든 것도 다 마음도, 느낌도 수상행식이라는 느낌도 누가 나한테 안 좋은 말을 했을 때 안 좋은 느낌이 욱하고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연 따라 올라왔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는 이 느낌 올라오고 나서 누가 네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화가 나는 욱하고 막 화가 나는 느낌을 딱 붙잡고는 이거는 이 소리랑 똑같이 생겼다 사라질 뿐인데 우리는 그 화나는 마음을 붙잡고는 그 아주 기분 나쁜 감정을 붙잡고는 그 사람을 계속 원망해요 그 다음날 봐도 또 그 생각이 나서 인연 따라 생겼다가 인연이 사라져서 끝나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쥔거죠 허망하게 본래 그건 이미 사라져버렸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허망한 분별의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 의식을 가지고 그거를 상을 이미지로써 그걸 기억해 두잖아요 내가 붙잡아 두잖아요 그럴 게 전혀 없는데 그냥 왔다가 가서 끝나버렸는데 이걸 이미지로 상으로 붙잡고서 그걸 실체화 시킵니다 저 사람이 나를 공격했어 저 사람이 나를 욕했어 저 사람은 내가 언젠가 복수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인과응보라는 게 벌어지게 돼요 그런데 보세요 명과 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초기 불교에서도 식의 대상을 명상이라고 그래요 명색이라고 그래요 즉 식이라는 게 뭐냐면 분별심을 식이라 해요 즉 눈으로 무언가를 보자마자 이게 죽비다 이건 길고 이건 짧다 이렇게 알잖아요 비교해서 아는 마음 아는 마음을 분별의식이라고 그래요 이걸 불교 용어로 식 안입이 설신 이 색상의 미촉법 하면 안식, 이식, 의식 이런 식으로 의식이라는 말이 불교에서는 그거예요 아는 마음 아는 마음인데 어떻게 아느냐 비교해서 아는 마음 이거는 짧다 이거는 길다라고 봐서 아는 마음 그러니까 안식이에요 봐서 분별해서 알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는 마음이 있는데 이 아는 마음의 대상이 뭐냐면 명색이에요 명은 이름이고 이름 이름 명자예요 이름 우리가 예를 들어 질투 이거는 눈에 보이는 뭔가는 아니지만 이름으로서 질투라는 걸 우리는 상으로 알고 있잖아요 사랑, 이런 사랑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물질은 아니지만 상으로서, 이름으로서 사랑이라는 이름이 있죠, 명이 있죠 색, 눈에 보이는 색은 물질적인 건 색이라고 하고 명상이라고도 그래요 상은 이미지 이미지로서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이미지 이러이러한 이미지를 사랑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에 사랑이라는 이름에 사랑이라는 이미지를 개입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이 되게 행복한 건데 어떤 사람은 사랑의 대착에 차여본 사람이나 상처받은 사람은 사랑 극과 같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즉 그 사람에게는 사랑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은 사랑에 대한 이미지가 전혀 다르죠 사랑이라는 명, 이름은 같은데 상, 모양은 다르게 입력이 돼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저마다 자기 명색, 자기 명상 자기 안에서 삶에 대한 이미지, 삶에 대한 그림 그려지는 게 다 다르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본다 이러지만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이걸 보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우리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눈으로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눈에서 어떤 시각정보 이런 걸 내에서 이렇게 읽어드리는 그걸 보고서 이거라고 생각한 거죠 얘가 여기서 생각하는 거죠 그것처럼 사실은 뭔가가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보자마자 이거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저 사람은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에게 도움 되는 사람 도움 안 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고 그 이미지를 기억해요 이미지로 그래서 명과 색이 자동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인식을 그래서 우리가 인식할 때 분별할 때는 대상을 알 때는 대상이 뭐다 이거다 저거다 맞다트리다 옳다 그러다 알 때는 반드시 명색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 대한 모양 모양을 기억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대상을 파악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야심경에서도 그러고 초기불교에서도 18개가 공하고 오온개공이라고 하듯이 이 식이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거든요 자기 안에 명과 색으로 저장해 놓은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우리는 바깥 대상을 실제 보는 것이 아니라 바깥 대상을 여기 와서 심상에 맺힌 것을 내식대로 이름 붙이고 내식대로 모양 지은 것을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바깥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나한테 이미지 맺혀지는 상을 상 상분이라고 그래요 상의 부분 그리고 내가 보는 부분 내가 보는 부분을 견분이라 그러는데 보는 부분인 견분인 견분이 보이는 부분인 상분을 보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가 죽비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견분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상분의 마음을 보는 거란 말이죠 내가 나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자기식대로 해석된 세상을 경험할 뿐이에요 동일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동일한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그럼으로써 행복을 느껴요 어떤 사람은 그걸 부정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괴로움을 느껴요 똑같은 사건이더라도 불구하고 자기 신념이 어떤 신념이 머릿속에 들어앉어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식의 틀이 어떤 경험과 인식 즉 무명행식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행위와 의식이 어떤 게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필터가 달라지죠 완전 달라지죠 똑같은 세상을 만나는데 이렇게 오늘같이 아름다운 풍경의 하루를 마주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다는 걸 생각도 못하고 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워낙 바빠서 컴퓨터 모니터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혹은 누군가 싸우느라고 분노에 찬 마음 때문에 하늘을 볼 시간이 없을 수도 있죠 왜 거기가 완전히 나를 집어삼켜 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이 세상을 보고 살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맑은 하늘을 보고 있지만 이거는 똑같은 맑은 하늘이 아닙니다 깨끗한 오늘 하루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분노에 찬 하루로 기억돼요 어떤 사람은 우울한 하루로 기억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몰라보게 행복한 하루로 기억될 수도 있겠죠 즉 이러한 특정하게 정해진 하루라는 건 없습니다 정해진 사건은 없습니다 모든 사건은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상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어떤 명 어떤 상이 그것을 인식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상으로 드러나는 거죠 나에게 그래서요 집안에 엄마 아빠 아들 딸이 산다 엄마가 보는 이 세상과 이 우주와 아빠가 보는 세상과 이 우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똑같은 세상에 엄마 아빠 아들 딸이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가 사는 세상은 지옥일 수도 있고요 아빠가 사는 세상은 천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들이 사는 세상은 또 다르고 딸이 사는 세상은 또 다를 수 있어요 전부 다 자기가 보는 세상 자기가 보는 상으로서 이 상 맺힌 그 세상을 보고 대화를 하니까 우리가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서 오죠 나는 이런 식으로 보고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보는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저 사람도 이렇게 볼 거야 왜? 내가 눈으로 똑똑히 본 거니까 내가 똑똑히 경험한 거니까 당연히 저 사람도 그렇게 봤을 거야 명명백백하니까 근데 그건 엄청난 오류죠 이렇게 명명백백한 화창하고 맑은 하늘을 어떤 사람은 전혀 못 보거나 우울하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이기도 하죠 내가 죽으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죽으면 세상도 사라진다 라는 말은 이 물질 우주가 사라진다 이런 말보다도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물질 우주라는 게 없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나에게 상으로 맺혀진 그 세상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죠 철저하게 내 안에서 경험되는 세상이죠 내가 만든 세상이요 사람들은 자기 세상을 밖에 경험할 수 없습니다 독자적인 세상이라는 뭔가가 딱 정해져 있어서 그걸 경험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바라본 세상만을 자기는 경험하는 거니까 온전히 자기 세상 밖에 없어요 자기가 보는 세상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내가 보는 세상은 죽는 겁니다 이 세상은 나만 가지고 있었으니까 내가 본별해서 만들어 놓은 세상이었으니까 이처럼 이게 이제 또 좀 더 나가보면요 아까 눈이 세상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습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지 말고 우리는 보자마자 내 눈이 바깥의 대상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렇게 분별을 하는데 그 생각 다 빼면 이름 빼고 모양을 빼고 보면 이거 이름 빼고 모양을 빼고 보세요 뭐죠? 이름을 안 빼면 이건 죽비죠 그죠? 이름을 빼면 얘는 뭡니까? 얘가 길쭉하다라는 모양이 있는데 길쭉하다라는 모양을 빼고 죽비라는 이름도 빼고 나무 같다라는 인식도 빼고 명가상을 다 빼면 이게 뭐죠? 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럴 뿐이잖아요 그죠? 그냥 이것을 경험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금강경에서 범소유상, 개시, 허망 이렇게 상이 있는 모든 것들은 범소유상, 상이 있는 바 모든 것들은 허망하다 실제가 아니다 실체가 아니다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여래 만약에 상을 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직견여래, 곧장 부처를 본다 큰 스님들이 이게 부처야 라고 할 때 우리는 이거를 명과 상으로 보잖아요 법성계인가요? 무명무상절일체라고 해서 명도 없고 상도 없고 일체가 끊어졌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명과 상으로 보여요 그것도 자기만의 명 자기만의 상으로 봅니다 어떤 사람으로 보고 나는 허가명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딴 사람은 나는 느끼한데 느끼한 사람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안에 이미지를 가지고서 그 사람을 볼 수 있죠 전혀 다르게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명과 상을 빼고 보면요 사실은 내가 저 바깥에 있는 것을 본다라는 것도 명이고 상입니다 그것도 분별입니다 굳이 말로 하면 그냥 볼 뿐이에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경험될 뿐입니다 이 경험되고 이렇게 경험되고 그냥 이 작용될 뿐이에요 그냥 작용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의 작용들이 명과 상을 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상 그러니까 이 명상 그 명상이 아니고 우리가 명상을 한다 이러잖아요 실천할 때 윗바사 하나 한다 명상한다 마음공부한다 이런 수행한다 이러잖아요 수행한다 할 때 그 명상은 뭐냐면 평소에 이름과 모양을 가지고 대상을 보는 게 습관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나와 너를 나눠서 이름과 모양이 있으면 나라는 이름 남이라는 이름이 있고 나라는 상 남이라는 상이 있어요 최초의 상이 나와 너라는 둘로 나누는 분별이니까 그걸로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 너머에서 그냥 그냥 경험하면 명과 상을 빼고 경험하면 그냥 봅니다 그냥 볼 뿐이에요 볼 뿐 초기 불교에서는 뭐 깨달음이니 무슨 자성이니 불성이니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봐라 이럽니다 윗바사 하나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봐라 정견 윗바사 하나 그냥 볼 뿐 여타부타 그 뒷말이 없어요 보면 보다 보면 깨닫는다 이런 말 없어요 보다 보면 깨닫는다거나 보다 보면 자성을 확인한다거나 이런 말이 아니에요 봐라 끝 윗바사 하나잖아요 그냥 보라 선에서는 이거 이제 조금 다른 측면으로 보죠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자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름을 붙여서 자성을 확인한다 이런 식의 방편이 다른 거예요 서로 핵심은 뭐냐면 그래서 이제 모든 불교 가르침의 핵심은 본다라는 거 있습니다 본다 눈으로 보죠 보는데 명과 상을 빼고 봅니다 소리를 들어봐요 들어보는데 우리는 소리를 듣자마자 좋은 소리 나쁜 소리 이렇게 해석하면서 들었는데 명과 상을 빼고 아 이거 어떤 소리야 좋은 소리야 나쁜 소리야 바람 소리야 고양이 소리야 이런 생각 해석 없이 웬 느낌으로 그냥 듣는 게 명상이에요 위빠산하고 봄입니다 봄 그게 진실이에요 손에선 이걸 공적 영지 영각성 이래서 소수용용하게 깨닫는 마음 아는 마음 이걸 알잖아요 이렇게 듣는다라는 것을 알고 본다라는 것을 봐서 알고 두 번째 자리에 떨어져서 생각해서 판단 분별해서 아는 거 말고 그냥 안단 말이죠 깐난 애기가 깐난 애기가 어떤 소리가 들릴 때 엄마 소리가 들리고 아빠 소리가 들리고 바람 소리가 들리고 고양이가 소리가 들린다는 건 알아요 얘는 근데 분별은 안 해요 이름도 몰라요 명도 없고 상도 없어요 깐난 애기는 그냥 부처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천진불이라고 부르잖아요 어린아이들을 명과 상을 해석해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편 내 편이 없습니다 그냥 맨 느낌으로 경험해요 뭔가 찜찜한 느낌이 경험되면 오줌똥을 쌌으면 그냥 울고 배가 고프면 그냥 울고 먹어서 해결되면 그냥 웃고 둘이 안 나눠져 있습니다 둘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명과 상 두 번째 짜리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아기들에게는 나다 너다 라는 개념이 없어요 둘로 쪼개져야지만 나다 너다 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엄마 아빠가 개똥아 개똥아 하면 얘도 개똥이는 배고파 그리고 귀는 들었어 귀가 들었어 내가 들었어 이렇게 안 하고 귀가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거나 지가 그림을 그려놓고 손이 이렇게 그렸어 내가 했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우리의 벌레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후에 살면서 배운 거예요 내가 이것을 했어 내가 봐 이건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둘러 나누는 분별의 습관입니다 냉정하게 그냥 여러분 스스로 한번 경험해 보세요 냉정하게 그냥 가만히 무견히 보고 있으면 이게 진짜 내가 바깥을 본다 이거는 생각일 뿐이에요 그냥 봐요 그냥 느낄 때도 그냥 느끼고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느낄 때도 이게 내 몸이 느낀다라는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지 느낌 봄 들림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구분 없이 일어나요 어디까지가 내 몸이고 어디까지가 몸 바깥인지를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즉 둘로 쪼개서 보는 게 아니라 불이법 하나로 그냥 봄 봄이라고 말하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저것을 보는 게 아니고 보는 내가 있고 보는 것이 있다라는 두 개가 아니라 그냥 볼 뿐 볼 뿐이라는 말은 이것이 저것을 본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가 하나를 경험한다 눈이 눈을 보듯이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안 되니까 둘로 나누어서 분별하는 게 습관이 돼 있으니까 분별하려면 거기다 이름을 붙이고 모양을 붙여야지 분별해서 안다고 여기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자연풀, 나무, 꽃에 워낙 관심이 많았을 때 산에 들어있는 풀꽃들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신도님 중에 꽃 이름을 다 아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 꽃 이름은 뭐예요 뭐라고 아르쳐줘요 저 꽃 이름은 뭐예요 뭐라고 아르쳐줘요 제가 전혀 모르는 걸 또 이렇게 물어보면 아세요 저는 다 알아요 그 꽃 뭔지 다 알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진짜 다 알아요 그런데 정작 제가 하나하나 캐서 물어보면 이름만 알아요 우리는 이름을 알면 다 안다고 생각해요 이 모양은 이 이름이야라고 하면 안다고 생각해요 안다고 생각하는 게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다라는 식이 생기고 나면 그 식으로서 걸러서 해석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다시 경험하지 않아요 이미 아는 거니까 아 그 정기껏 나 알아 모르면 이게 뭐지 하고 계속 뜯어보면서 뭔가 알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미 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그냥 안다라는 의식이 직접적인 경험을 가로막아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누군지 알고 세상이 뭔지 알고 바다가 뭔지 알고 광안리 앞바다가 뭔지 알고 산과 들을 다 알아요 다 아니까 명과 상으로서 보는 거예요 명과 상이 어떤지 다 아니까 그걸로 안다고 생각해서 그 습관적으로 명색을 식으로서 아는 거 이거 밖에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너머에 그냥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면 내가 저걸 본다 이런 개념이 없는데 연기법을 얘기하다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우리 의식도 그렇고 이 물질 세계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인과 연이 화합해서 만들어졌을 뿐 인과 연이 화합해서 만들어진 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잠깐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과 연이 화합해서 만들어졌다가 사라지는 것은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냥 생겼다 사라지고 끝이에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괴로운 것도 아니고 즐거운 것도 아닙니다 야 인마 이 소리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생겼다 사라지고 끝 명상을 쫓아가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한테 야인마 해도 화나지 않아요 명상에 훅 쫓아가니까 말에 끌려가니까 그 말이 나를 괴롭히죠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에 끌려다니잖아요 모양에 끌려다니고 그럼 거기서 괴롭히게 생겨요 말에 끌려다니기 이전에는 괴롭지 않습니다 괴롭히게 일어나지 않는다 생겨난 모든 것은 사라진다 그런데 생겨난 것에 내가 명과 상을 개입시키고 이건 뭐야라고 하고 그 중에 아 이거는 좋은데 이건 싫은데 이렇게 해석을 붙이는 거예요 취사 간택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분별심을 일으켜서 내가 이름을 붙여놓고 이 소리는 싫어 이 소리는 좋아 이렇게 이제 본인이 이름을 붙여놓고 취사 간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스님 뭐 법문할 때 이거 좀 하지 마세요 법문할 때 이거는 괜찮은데 이건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로워요 이게 윗집에서 뛰는 것 때문에 괴로운 것과 똑같잖아요 윗집에서 뛰는 건 사실은 괴로운 게 아니에요 윗집에서는 뛸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그냥 일어나는 이 소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윗집에서 뛰는 것도 죄가 없어요 남들이 나한테 욕하는 것도 죄가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사실은 죄가 없어요 돈을 1억 2억을 날려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냥 왔다가 가는 건데 이렇게 올 때는 행복하고 저렇게 오면은 안 행복하고 이렇게 가면은 괜찮은 받아들일 만한데 저렇게 가면 괴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기당하면 괴롭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내가 주고 싶어서 누굴 주면 괴롭지 않잖아요 없어진 건 똑같은데 그리고 이 사람 준 거는 이 사람 준 거는 덜 괴로운데 이 사람 준 건 더 괴로울 수도 있어요 사실 없어진 건 똑같은데 자기 생각이 그렇게 만든 것일 뿐이죠 이처럼 세상 모든 것은 인연따라 그냥 생기고 사라지는 거는 본래 생긴 바가 없어요 사라진 바가 없고 그 말은 뭐냐면 인연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것은 무상하게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도가 없어요 세상은 의미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세상엔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이 의미를 만들잖아요 노자에도 보면은 천지는 불인하다 이 세상 천지는 인이 없다 인자하거나 이러지 않다 냉정하다 사람들은 그냥 종이로 만든 강아지처럼 생각한다 이 천지는 우주 만물은 법은 진리는 냉정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인정에 따라서 내 생각대로 뭔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부처님은 내 뜻을 따라주는 분이었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걸 가피를 내려줬으면 좋겠는 이런 건 중생들의 생각이에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 법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법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은 부자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하면 이 사람은 부처님에게 값을 받았다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 값을 못 받은 거잖아요 법은 그런 걸 하지 않아요 누구에겐 좋은 거 주고 누구는 나쁜 거 주고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인연따라 인연을 그냥 작동시킬 뿐이에요 그건 좋고 나쁜 게 본래 없어요 사람이 죽는 거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냥 좋거나 나쁜 게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본래 생한 건 벼락이 마련이에요 인연따라 생했다 인연따라 사라지고 끝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는 근데 우리는 자연 살면 좋아 행복해 교통사고 나서 죽었으면 비참해 그건 사람이 하는 생각이에요 하늘과 땅은 폭풍을 만들고 비바람을 만들어서 사람을 몇만 명을 한꺼번에 죽이기도 합니다 가뭄을 만들게 하기도 하고 천재지변을 이렇게 하기도 해서 사람이나 동식물을 한꺼번에 죽이기도 해요 하다못해 사자나 호랑이도 평생토록 잡아먹어요 그러면서 참해 안하고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잡아먹고 거기서 끝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처럼 배가 부르면 사자 호랑이는 눈앞에서 토끼가 뛰어놀아도 나를 괴롭혀요 고양이 강아지가 나한테 와서 횟꽂이를 해도 안 잡아먹는다는 거죠 배가 부르면 사람은 배가 욕심 집착 때문에 배가 불러도 비축해 놓기 위해서 잡고 또 양육해가지고 막 이런 욕심을 부릴 뿐이죠 사실은 이 우주 법계는 아무런 좋고 나쁜 게 없습니다 좋고 나쁜 건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우주는 인지하지 않습니다 법은 인지하지 않습니다 이 법 공부를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이루어질 수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 공부를 하면 자유로워지는데 어떻게 자유로워지는지 아세요? 아 마음 공부를 했더니 내가 뜻하는 바대로 승승장구하고 모든 게 다 이루어져 돈도 잘 벌려 건강해지고 아무 문제 없어져 괴롭히 없어졌어 괴롭히 없어진 건 맞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서 난 행복해 그러니까 불교는 최고야 불교를 잘못하는 겁니다 법을 깨달은 사람은요 아 내가 법을 깨달았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바꾼다? 이러지 않습니다 그럴 내가 없으니까 내 뜻대로 바꾼다라는 생각은 이게 나라는 생각이 있어야 내 뜻대로 이거를 바꾼다는 거잖아요 근데 깨닫게 되면 이게 내가 아니고 이 우주 전체가 나거든요 법신 법신 부처님이 법신불이 바로 내 몸이기 때문에 온 우주 전체가 둘이 아닌 하나로서 난데 이게 내가 아니라 그것이 난데 어떻게 내 뜻대로 내가 더 부자가 되고 더 잘나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법에서는 내가 죽어도 눈 하나 까딱 안 합니다 내가 병 걸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법에서는 왜?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인연이 화합하면 인연이 소멸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치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A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사람과 인연을 맺고 그 사람이 갑자기 좋아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럼 괴롭죠 그냥 일반 그냥 평범한 사람이 인연을 맺으면 인연을 맺으면 그 사람의 죽음은 괴롭고 인연 맺지 않으면 괴롭지 않아요 또 미운 인연으로 맺어지면 그 사람이 죽으면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즉 사람이 죽는 것은 괴로운 게 아니고 즐거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이에요 자연 근데 사람이 그 죽은 걸 보고 환호하기도 하고 그 죽는 걸 보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사람이 만들 뿐이에요 건강함을 바라면 건강하지 않을 때 괴로워요 조금 전에도 어떤 분이 자신은 이 성품자리를 확인하고 공부가 상당히 많이 깊어진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해결되지 않는 게 있다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고집병이 있는데 그 병이 도저히 치료가 안 돼서 정말 미치겠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병을 지금까지 치료하기 위해서 명상도 하고 수행도 하고 깨달음 공부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음도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병은 안 낫는다 제대로 된 깨달음일까요? 제대로 된 깨달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대로 된 깨달음을 얻어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사실은 자기 안목이 있는데 깨달음의 어떤 성품을 확인했어도 나쁜 짓 하기도 합니다 자기 업을 업습을 못 버려서 술 먹고 주정하기도 하고요 나쁜 짓 하기도 하고요 나쁜 꿈도 꾸고 그럴 수 있어요 여전히 마누라 괴롭히고 이럴 수 있어요 그걸 몰라서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러나 제가 아까 해오 증오라고 했듯이 원숙하게 정말 제대로 된 갖추지 않으면 그걸 자기가 깨달았다는 얘기를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몸의 병조차 스스로 조복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깨달았다는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하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제가 이 교사님께 아이고 교사님은 그 고집병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수행도 하고 그 많은 어른 스님들도 쫓아다니고 하면서 마음 공부도 하고 그래서 좋은 어떤 공부도 되셨는데 딱 하나 안 한 게 있으시네요 뭘 안 했느냐 공부해서 이 병을 없애겠다 이 병을 없애줘야 된다라는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병이 없어져야지만 나는 행복할 수 있어 그래야 내가 해탈할 수 있어 내가 자유로울 수 있어 이 병 때문에 나는 괴로워 이 병이 없어지기 전에는 나는 완전하지 않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번뇌 즉 보리라고 하죠 병이 있는 그대로 완전한 줄 알아야 돼요 그 병을 해결하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는 그 마음은 둘로 나누는 마음에 병이 있는 내 몸과 병이 없는 몸을 둘로 나누어서 병이 있는 몸으로 가려는 거잖아요 둘로 나누는 추구심입니다 그 병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이 몸이 나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 몸에 병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완전히 하나가 되지 않은 거예요 불인법이 기합이 되지 않은 거죠 이 병을 완전히 허용해 이 병이 바로 나다 사실은 깨달음을 얻어서 병을 없애야 되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이 망상이고 이 병이 그대로 깨달음이다 큰 스님들이 제자가 도가 뭐십니까? 부처가 뭐십니까? 그러면 기둥 고양이 강아지 말똑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지금 지금 여러분은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모의라고 하죠 모의 즉 이대로 완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아무 할 일이 없어서 완전 놀기만 할 것 같은데요? 해보세요 가만히 놀기만 해보세요 안 그렇게 돼요 2년 따라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습이 있는데 그냥 가만히 놀게 안 돼요 그냥 모의를 채득해도 가만히 노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완전 모의잖아요 근데 부처님처럼 많이 활동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법하느라고 그렇게까지 활동적으로 열정적으로 전법하신 분이 어디 계세요? 진정으로 모이기 때문에 움직이게 됩니다 몸춤이 비로소 움직임이 돼버려요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진실은 내가 행복해야 돼 이거 자체가 망상이에요 그럴 내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망상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이 2년 따라 화합하고 흩어질 뿐 거기 어떤 걸 가지고 나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2년 따라 모이고 흩어진다라는 걸 그냥 이렇게 볼 뿐이에요 그냥 볼 뿐이잖아요 그게 나인지 너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너나가 없습니다 내가 손을 올리나? 여러분이 손을 올리나? 그래서 이건 스스로 한번 체험해 보셔야 됩니다 스스로 한번 그냥 무심하게 요즘에 멍때리기 한다 그랬는데 무심하게 분별하지 않고 그냥 무심하게 그냥 이렇게 비추면 마치 거울이 거울 들어오는 걸 다 그냥 비추듯이 저 광안리 앞바다의 모래가 누가 와서 강아지가 와서 똥을 싸든 뭐 맑은 물을 주든 분별하지 않고 그냥 다 허용하듯이 우리는 그냥 저절로 다 비추고 있잖아요 이렇게 소리가 나면 소리를 저절로 비춰서 들리고 있잖아요 눈이 있으니까 저절로 모든 걸 보고 있어요 근데 거울은 똥이 온다고 해서 똥이 거울이 비친다고 해서 거울이 인상 쓰지 않아요 화내지 않아요 누가 죽었다고 해서 거울은 찡그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본바탕이 거울이라고 그러잖아요 고경 옛 거울이다 옛부터 있었던 본래 거울 같은 거울이 여러분의 본성입니다 거울은 뭐예요? 그냥 볼 뿐이죠 그냥 비출뿐이에요 화가 나는 거 문제 삼을 필요 없습니다 화가 나는 걸 그냥 내가 이렇게 화가 난다는 사실을 그냥 알 뿐이잖아요 근데 화를 가지고 막 씨름하는 거는 내가 중생심으로 쫓아가는 거잖아요 거울은 화나는 걸 봐도 욕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아요 그냥 비출뿐이지 화가 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걸 그냥 비추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화나는 저절로 인연 따라 생겼다 인연 따라 사라지고 끝이에요 나를 상처 입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질 뿐이에요 내가 줄일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진 모든 것은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습니다 내가 좋다 나쁘다 분별할 뿐이지 그러니까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으니까 취할 필요가 없죠 어떤 것도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반드시 저렇게 해야 돼 하는 거는 내 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취사 간택심이 있어서 그런 거죠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서 그런 망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 기준이 있는 것 자체가 분별망상이에요 남편은 이렇게 해야 돼 남편은 나한테 잘해야 돼 남편은 집에 좀 일찍 들어와야 돼 술을 좀 끊어야 돼 아내는 나를 남편 대접을 좀 해줘야 돼 자식은 내 말을 좀 잘 들어야 돼 자식은 공부를 이 정도는 해야 돼 엄마한테 대들면 안 돼 남편은 이 정도 돈은 벌어와야 돼 친구들은 나한테 나를 그래도 잘 대접해줘야 돼 나를 좀 사랑해줘야 돼 이거 다 자기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있으면 내 세상에서 내가 만든 분별이기 때문에 내가 괴로워져요 근데 그 기준이 없으면 어떨까요? 내가 만든 기준 내가 만든 분별의 기준 그 기준이 없으면 무엇이 와도 그냥 이럴 뿐입니다 이대로일 뿐이에요 상관이 없어요 이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안 맞는다고 내가 막 화를 내는 것은 내가 스스로 만든 거잖아요 마치 프로크로테스의 침대처럼 침대에 사람을 눕혀보고서 어떤 신이 사람을 눕혀보고 크면 잘라 죽이고 이거보다 작으면 늘려가지고 여기 맞춰서 사람을 다 그렇게 맞춰서 그러니까 다 죽는다잖아요 자기 분별의 자태로 상대방을 이렇게 재단하려고 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 신도 결국에는 자기가 만든 침대에 누워서 죽게 됐다라거든요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어떤 특정한 기준을 세워서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고 기준을 정하게 되면 그로 인해 나도 죽고 상대도 죽습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나의 그 기준 때문에 내 남편이 얼마나 힘들지 내 아들 딸이 얼마나 힘들지 사실 그 생각을 못해요 왜? 이 기준은 옳은 건데 너는 틀렸고 내 기준이 옳은 거니까 이건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집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너를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너를 위한 거 아닙니다 내 분별 망상의 의식을 위한 겁니다 진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진리를 위한 거는 그 어떤 것도 고집하지 않습니다 분별하지 않습니다 실제 이 세상은 인연이 그냥 화합해서 생겨났다가 사라질 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은 내 인생이 정말 의미가 있었어 내 인생 그래도 멋있었어 자기 생각이에요 성자가 된 청소부 같은 청소부였는데 그 사람은 놀라운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아무것도 아닌 청소일을 평생하고 살았지만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았지만 그 사람은 이 온 우주를 밝히는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닫는 것을 통해서 삼천대전 세계를 일시히 깨닫는 일을 금강경에서 말하는 온 만중생을 일시히 제도하는 일을 끝내 마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세상을 바꾸는 뭔가 기술을 발견하고 했다 할지라도 누가 더 귀한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귀한 사람이라는 건 본래 없어요 내가 뛰어나서 어떤 발명을 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있다 그러죠 세상은 보니까 놀라운 인류를 뒤바꿀 만한 놀라운 발명이 일어날 때는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더랍니다 그 영감을 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동시에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 빛이 한 4천 5천 년경에 동시에 5대 문명이 일어났다가 동시에 그 문명이 또 없어졌어요 비슷한 시기에 중국도 저쪽 유럽 쪽도 우리나라 쪽도 인도 쪽도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철기가 일어났다가 사라졌고요 부처님 당시부터 시작해서 동시에 그 차축의 시대라고 하는데 깨어난 사람들이 부처님만 깨어난 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노자, 장자도 있었고요 비슷한 깨어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내가 하는 뭔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굳게 믿고 내가 살아 내가 산다라는 이 엄청난 착각에 빠져서 사니까 평생을 나라는 굴레에 갇혀서 내가 먹고 살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돈 벌고 내가 성공하고 내 자식 잘 키워야 되고 이것만 내 인생의 제일 원칙으로 알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이 일어나죠 욕심이 일어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내 기준대로 다 세상을 재단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그런데 이 연기법을 본다면 연기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은 그냥 인연이 화합해서 생겨나고 인연이 다 하면 사라질 뿐 거기는 좋고 나쁘고 옳고 그러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우리 인생에는 좋은 일 없어요 나쁜 일 없어요 그냥 이러한 일이 있을 뿐입니다 돈을 날렸어도 내가 돈을 날린 게 아니고 그냥 그럴 뿐이에요 사실은 사실은 그런데 이제 나라는 관점을 가지고 나라는 게 이게 나야라는 생각을 가지면 내 돈이 없어진 거지만 사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는 아상 애고라는 이 몸에 갇힌 사고방식을 가지면 우리는 평생을 이 몸의 노예가 돼서 죽을 때까지 울고 웃는 놀이 울고 웃는 이 시달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놀이가 아니죠 이거는 엄청 고된 일이죠 스트레스 받는 일이죠 그러면서 결국 어디를 향해 가요? 죽음을 향해 가니까 내가 죽는다라는 생각을 향해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시안부 인생을 살면서 간다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걸 확인한다면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아 이게 내가 아니구나 이게 죽든 살든 상관이 없구나 부자가 되든 가난하게 되든 상관이 없구나 남들이 여기다가 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상관이 없구나 거기 대응하며 살기는 해요 음무소주 이생기심으로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인생이 완전 무의미 너무 남들과 못 살지 않을까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더라도 깨달아도 싸울 때 싸우고 욕할 때 욕하고 할 건 다 합니다 일할 때 일하고 돈 벌 때 돈 벌고 자식 사랑하고 할 건 다 하지만 거기 확 휩쓸려 가지 않을 뿐이죠 참 진리가 뭔지를 안 상태에서 그 연극을 즐길 뿐입니다 그러니까 큰 괴로움이 있을 일이 없어요 죽어도 내가 죽는 게 아닌데 뭔 괴로움이 있을 게 있겠습니까? 지구가 폭발을 한다고 해도 큰 상관없죠 이 지구가 내가 아니고 내 몸이 내가 아니니까 그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바탕이 근원짜리가 나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연기법을 증득하면 되는데 어떻게 연기법을 증득하느냐? 초기 불교에서는 위빠사나 이러잖아요 있는 그대로 봐라 그래서 앞으로 나올 불교 교리가 전부 다 지금 제가 설명한 이 연기법을 증득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계속되는 교리들이 그래서 어떻게 지금 제가 이제 너무 좀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오온 12초 18개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또 초기 불교의 모든 교리를 통해서 아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 안목 이게 이제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현실에서 이 명상 수행을 하라는 것은 뭐냐면 위빠사나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본다 정견 있는 그대로 본다 명과 상을 빼고 본다 이름과 모양을 빼고 본다 그러면서 이걸 화두처럼 그러고 일상생활을 살아보면 첫째 보이는 게 이야 나는 지금까지 전부 다 내 머릿속에 있는 명과 상을 보고 살았구나 실제 그 존재와 접촉한 적은 없구나 여러분은 실제 남편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남편하고만 결혼하고 살은 거예요 그 남편하고 안 살고 머릿속에 있는 그 남편에 대한 상과 살은 거예요 실제 그 자식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내 머릿속에서 그 자식에 대한 내 이미지를 가지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마디를 하는데 내 머릿속에 이미지가 게임을 하고 있어요 걔는 어쩌면 하루 종일 공부하다가 그때 잠깐 게임한 걸 수도 있는데 집에 딱 들어갔는데 게임하고 있으니까 머릿속에 쟤는 원래 게임하는 애 이 상을 가지고 그 아이를 판단하니까 버럭 화를 내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고 여태까지 계속 공부하다가 지금 게임 시작한지도 모르고 내 머릿속에 이미지를 가지고 얘가 저걸 하고 있으면 계속 저것만 했을 거야 라고 섣불리 넘겨짚는 거죠 왜 넘겨짚어요? 내 머릿속에서 그렇게 걔를 판단한 그거를 내 머릿속에 안고 사니까 그 아이를 진짜로 경험하는 게 아니고 내 머릿속에 있는 이 경험을 경험하니까 그래서 이 마음공부는 자기 머릿속에서 분별망상으로 만들어 놓은 이것을 믿지 않고 이것으로 세상을 경험하지 않고 이 분별망상이라는 허망한 착각으로 세상을 색안경처럼 삐뚤어지게 경험하지 않고 명과 색으로써 이름과 모양을 가지고 세상을 보지 않고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여래 하듯이 그 상을 타파하고 이름과 모양에서 벗어나서 분별해서 벗어나서 첫 번째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아주 심플하고 아주 단순한 실천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문득문득 눈은 늘 보고 있잖아요 귀는 늘 듣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얼마나 내가 분별해서 보느냐 보자마자 해석하는지 듣자마자 해석하는지를 한번 직면해 보면 대본에 이거는 답이 나오잖아요 아 나는 진짜 보자마자 해석하는구나 듣자마자 해석하는구나 분명해져요 그러면 빼보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건 빼보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듣고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한다 그럼 그건 자기 해석일 뿐이잖아요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석되는데 저 사람한테 저렇게 해석된다면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진실이 아닌 건 다 빼보란 말이죠 다 빼면 그냥 말 그대로 윗바사나 그냥 그대로 소소영영하게 알고 보는 이 자리가 확인이 됩니다 아 죽비소리 이게 아니고 그냥 끝 그냥 이건 다 경험이 되잖아요 다 100% 경험이 되잖아요 근데 바로 죽비소리야 무슨 소리야 왜 그런 소리를 할까 이런 해석 없이 그냥 여기서 들리는 게 아닙니다 이 소리가 다 자기 안에서 들려요 바깥에서 들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여기서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 소리를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별이 저 수천만 년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여기 있어요 여기 별을 내가 보므로서 지금 여기서 그 별을 보는 거지 이 수천만 년 떨어졌다라면 이게 저 저 뭐 60조 년인가 뭐 내 빛이 전해왔어야지 지금 내가 눈에 오는 건데 모든 건 지금 여기서 경험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윗바사나이고 선에서 말하는 이거 이거 영각성 소소영령이 아는 첫 번째 자리에서 안단 말이야 소소영령이 아는 게 말을 거창하게 해서 그렇지 그냥 소리가 들리는 걸 그냥 알 뿐 그냥 볼 뿐 그냥 들을 뿐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이건 망상이고요 그럼 망상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냥 그게 다예요 그냥 그냥 이게 다지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면 뭐가 더 좋아지나요 그게 바로 무슨 뭐 그게 바로 무슨 공적 영지인가요 그게 바로 해탈이고 열반인가요 그게 견성인가요 그게 다 망상이죠 생각이잖아요 그냥 다예요 이게 그냥 우리 삶이 다예요 내가 다고 이게 이제 오늘 처음 듣는다고 아까 손 드신 분들은 계시는데 그분들도 아마 뭐 유튜브든지 뭐 보다가 오셨겠죠 그죠 그런 분들이면 또 모르겠고 아무것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듣다가 오늘 갑자기 오신 분들한테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한번 꾸준히 한번 들어보시고 꾸준히 듣다보면 이제 이렇게 알아듣는 귀가 또 이렇게 열려요 오늘 조금 늦었네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